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코구이에서 영업부모장을 맡고 있는 정재중입니다. 근본 전시회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당사는 원래 당초 계측기를 전문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 글로벌 환경종합전문기업으로 발견을 하기 위해서 한국바이오시스템 주식회사에서 금년에 주식회사 코비로 회사 이름을 명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도만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9년도에 퀘스트 수질환경연구소를 모태로 일단 설립이 됐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수질계측계들이 전부 외산 쪽에 최종되어 있었지만 당사는 그 부분을 국산화를 미루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 지금은 35개 종류의 국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국산 개척기 전문 업체라고 기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목표는 일단 이제 SI 부분을 확대를 시킬 거고 그다음에 환경, 상업환경 부분 환경 컨설팅이라든가 환경 시공 그다음에 해외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구로 이번에 전시된 주 내용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계측기록을 일단 전시된 학원의 사항이고 추가로 환경 포탈 솔루션 부분 또 앞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 수질 자동 보니킹 시스템이라든가 수료 원격 감지 시스템 그다음에 물순환 통합 관리 시스템 도시 침수 예방 자동 운전 제어 시스템 등 다수의 그 솔루션 부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기술을 구여하고 있으며 이 부분들을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경 포탈 솔루션 쪽을 좀 연에는 집중을 했고 향후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환경 전문 기업으로서 그 상하수도 시공 부분 그다음에 그 운영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어 차탈 환경 물 처리 관련 관련해서 좀 집중으로 확대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금년부터는 좀 그 신규 사업으로 해외를 포함해서 환경 물환경 쪽을 집중적으로 좀 신공부터 사기까지 포함을 해서 좀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저쪽에 보시면 코비스트리에 도시룡과 같이 그 항호 쿠데트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전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금년에 그 일본의 일본의 최고 전기 및 개장 분야 최고 큰 회사 이 캠페니인 후지 전기와 전략적으로 제휴을 통해서 그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그 시스템 그 트랜지스터 어 등등을 해서 전략적으로 국내외 공공영업을 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일단 그 제휴를 수준했고 도시룡과 같이 별도의 후지 부스를 만들어서 후지 엔지니어들이 일단 그 한국에 직접 참여를 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부스를 별도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뭐 저희가 향후 목표가 그 허브기업 허브 엔지니어 기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말씀 허브 엔지니어 기업이라는 부분의 의미는 어 저희가 그 전체 그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성을 해서 어 그 국내 업체들이 뭐 환경 부분에 뭐 솔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부분이라든가 그 EPC 부분들이 필요할 때 저희가 저희가 원스톱 방식으로 전부다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토탈 솔루션 포패니로 가는 부분들이 저희가 환불 포패니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뭐 호지 정료뿐만 아니고 뭐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등등 유속대업과 전반적인 투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토탈 솔루션 2015년까지는 국내의 최고의 환경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부대도하는게 저희 코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